짜잔 탈진 냄밀면의 윤기입니다 음식 사진 맛있게 찍는 방법 제가 지금 캠으로 찍었지만 저는 이 정방향 제가 이 네모 안에 이 정방향 안에서 제가 이 냉면 음식을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연이 풀어버렸어요 이거 일단 제가 약간 중간에 찍어서 이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음식이 최대한 이 네모 정방향 안에서 꽉 차게 찍는 감성 근데 괜히 또 다른 인스타그램 분들은 이런 거 또 이렇게 딱 밑반찬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피클이랑 이렇게 약간 삼각형 이런 감성 많은 분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이런 구도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제 메인 음식만 꽉 차게 제가 좋아하는 걸로 확 하게 됩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초롬 거장 뿌리지 않은 이 오리지널 상태에서 우리가 김치를 같이 먹어보시면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냉면에 있는 소초롬 한번 다 드셔보실게요 그리고 냉면에 면이 면의 맛을 다 마시는 분들은 면에다가 10초를 이렇게 딱 이게 면이 메밀면이 면이 촉촉하죠 빠르게 생기면서 엄청나 감칠맛이 또 생긴 이제 약간 식초만 더 먹는 것 같지 않나요?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마디